monet 없이 rect 일단 순상치 않다 뭐야? 저 빨간색이 뭘까? 다 아가는데요? 신발 벗다가 오늘 촬영 끝나겠네? 야 토우 씨도... 우와! 우와 깜짝이야! 진짜 너무한 게 나 안 왔는데 지금 이미 해요.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예상만. 그래서 오늘 진짜 뭐예요? 자 얘들아. 바로 깔게.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나만 먼저 보고. 그럴 수가 있나? 방금 뭔지 모를 수 있어. 이따 봐봐. 옙. 노트북 비닐번호를 풀어라. 트레저가 크면? 트레저가 크면은. 오? 트레저가 크면? 트레저가 크면? 트레저가 크면 그거네. 이거 그 YY 아니야? 공공공공공공. 트레저를 대문자로 치면 되는 거 아니야? 트레저가 컸잖아. 예담이가 말한 거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예담이 이거 연민다. 트레저 팀워크 집탈출. 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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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탈출? 집탈출하면 일로 나가자. 할게요 할게요! 수고하십시오 팀워크를 발휘해 미션을 완수하면 이곳을 탈출할 수 있다 탈출에 실패한다면 어마어마한 벌칙을 깨워 저희가요? 칼퇴 진짜 재밌는 거 하자 벌칙 진짜 심각한 거 모자이크 한 방송하면 모자이크? 한 회 모자이크 불러 차지 말고 아 이거 어때요? 팀의 한 편 이상한 분장하고 촬영하기 오 좋다 다음 회? 다음 회 웃긴 분장 아 그거 저기 등교하는 애들 따라가서 그거 보호자 그거예요 그리고 학교할 때도 마중 나가서 학교 같이 해주니까 너무 싫어 아침에 빨리 일어내잖아요 아 벌칙 안 맞으면 돼 벌칙 안 맞으면 돼 지훈이 여기서 6시에 일어나고 봐 제발 제발 3 2 1 극임 분장 예이이ey 학교가야 되니 지원 Beck 수고했어 학교 가야 되는데 시윤이 진결해 유해 근데 이게 미션을 통과하면 안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 미션이 뭔가요? 아 근데 저희가 이해력이 좀 안 좋아서요 여기를 타고 이렇게 넣어서 보내고 근데 가리도 넣어야 되잖아 팔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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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봐도 연결된 거에요 발까지 어? 정한아 네가 이렇게 골리면 우리가 다 띌게 이거 아래에 깔아두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다 같이 머리를 대고 있을래요 앞에? 그러니까? 다 엎드려봐 먼저 들어온다 치고 아니 형 형이 계속 잡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 들어갔다가 그냥 이걸 하라는 거네 그냥 어 도전! 하나만 약속해 열심히 해 웃기려고 하지 맙시다 에이 웃기려고 하지 마 웃기고 싶어 너 지금 이 웃겨 너 이거 하단 시작! 팔 올려줘야 될 텐데 그렇지 좋아 됐는데? 야 김정균 김정균 돼 돼 돼 돼 돼 야 다리 들어 다리 들어 다리 들어 야 천천히 천천히 잘 들어 좋아요 다리 들어 천천히 천천히 넣고 다리 들고 어깨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아사히 잘하는 거 다리 들고 아 잠깐만 야 너네 그냥 이렇게 빨라요? 예에이 아니야? 자 연습게임 끝났고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 너무 재밌었네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정환이가 시작해 도전! 도전! 시작! 천천히 좋아 좋아 파이 터지 파이 터지 파이 터지 그렇지 우와 파이 터지 괜찮아 괜찮아 심착해 뭐 중개야 심착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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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좋아할 수 있어 나이스 형 마시 마시 그럼 아 좋아 좋아요 아니아니야 이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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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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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가 가실까? 가실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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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토야 기다려. 네. 기다리고 최대한 네 몸무 꾸겨. 그리고 준규, 너도 꾸겨. 너 다리가 기니까 최대한 많이. 감사합니다! 오, 그래. 하나, 둘, 셋. 시작! 자. 천천히. 오! 무토야, 아니야! 무토야. 어우. 자, 시간을 굴려서. 앉아! 앉아! 앉아 기 한 번만 주세요 아니 근데 형 루토가 못한 이유를 알았어 아사이랑 루토랑 키 차이가 있어서 그래 그럼 키 순서대로 둬야 하나? 오케이 아 내가 내 무덤을 팠네 도전 시작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좋아 나이스 튕겨 튕겨 그렇지 튕겨 나이스 나이스 튕겨 튕겨 팔로 튕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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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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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잠시만요 이게 방탈출도 아니고 협동심은 기른 거지 그러니까 협동심을 체크 제가 밥 먹기 전에 비우뜨 한 번 먹은 거야 비우뜨 아 그래서 기회를 무진장 많이 주셨구나 그러면 저희 이제 두뇌 풀가동 방 가서 방탈출 한 번 해볼까요? Let's go 가버려 하자 네 갑시다 왕님 얘들아? 가봅시다 가보자 가봐 렛츠고! 가봐 우와 진짜 방타칠이다 이거 대박 어 여기 뭐가 있어 금고를 열어야 되네 시장인가? 어? 코인 코인 코인! 코인 코인! 여기도 있어요 형 책이 있죠? 형! 오케이 코인을 모았습니다 잘했어 아 근데 지금 우리가 뭘 풀어야 되는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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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 있어요 참고 메모장 24시간이 무채 몇 센츠로 해드릴까요? 5cm요 정우야 사랑해 이러지 마 사랑해 싫어 받아줘! 아 싫어 이거 고지 아! 고지 고지 오! 오! 찾았다 우와! 오 뭐야? 어? 12월 4일 도영이 야 12월 4일 생일인 사람 도영이 9월 6일 생일인 사람 없어 없어 야 이거 규칙이잖아 이거 다 백이잖아 백인데 이거는 사니까 이 금고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막 하다 보면은 이걸 뭘 보면 야 뭐 하다 보면 나와도 돼 날짜가 딱 한번 알려주시면은 다음부터 물어볼게요 아니 근데 힌트를 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쓰기 좀 아까워 이게 말이 되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냐 왜 11 더하기 6이 왜 5야? 산수가 잘못된 거야 오! 아 넌센스로? 이거 10..16이잖아 배수? 배수? 12 빼면 16에서 11 빼면 4가 된다고? 12 빼면 4가 되고 이것도 4 12 빼면 3이 돼 그러니까 12 더하기 16 빼기 12는 4 오! 왜 그래? 14 빼기 12는 2다 네! 1! 제가 아까 알려줬죠? 응? 제가 아까 알렸잖아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 답은 2다 아 형 뭐하고 있어요? 4 3 5 2? 한번 해봐 4 3 5 2 오! 와! 요스물이 수학 천재야 이러면은 야 끝났어 재형아 그거 안 해도 돼 아니야 재형아 끝났다고 재형아 아 왜 규모 함중이 되는데 아 끝났어 끝났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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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위넛은 에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 왔 Interior 콕 세원 씨. 삐딘다. 우리 이거 잘하잖아. 저희 한강에서 묵묽한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있으면 저희예요. 저희 진짜 이제 목숨 걸고 해요. 오, 목숨 걸고 해서 진짜 잘해요. 우리 12명 다 통과 생각하고 하자 오케이 아 무전기가 출래요? 각오해라 무전기 대 트레저 누가 이 승자 할 것인가 한 발 들고 무궁화 꽃이 피었으면 아 쟤 아파요 옆 사람과 어깨 동무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요 그거 김준규처럼 무궁화 꽃이 피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짓수 하면서 움직이 마세요 아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아 지금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아 맞다 맞다 주짓수 하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이스 오 좋아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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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윙크 윙크 노토바 저거 윙크야? 김규야 괜찮아 야 뭐해 왜 자꾸 유궁화 꽃이 피었으면 아 나 토스트 탈 틀렸겠잖아 하하 하하 내 발을 땅에 잡고 내 발? 뭐야 뭐야 내 발을 땅에 잡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킥 내 발을 다 해야지 하하하하 땡 하하하 하하하 만세를 하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이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이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여기 있어 카메라 일단 그러네 여기 있어 체크해 시작이에요 야 일단 메인 문구를 찾아야 돼 메인이 오 진짜 걸리네 메인 문구를 찾아야 돼 진짜 걸리네 메인 문구를 찾아야 돼 메인 문구를 찾아야 돼 메인 문구를 찾아야 돼 여기도 한번 열어봐야죠 메인 문구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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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찾았어요 정환이? 약간 찾고 있는데 뭐지? 이번 거 어렵다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어? 사자 야 사자 아 기억해야 되는 거네 야 기억해 자 마쇼 우린 여기가 기억날 거야 예 예 기억나지? 야 각자 자기가 본 데만 생각해 그냥 자기 본 데만 생각해 기억나는 거 있어? 하나라도? 너네? 햄버거 2개 감기 2개 포크 2개 포크 2개 칼 2개 그리고 몰라 누나 몰라 그리고 몰라 출발 한번 찾아볼까 출발 야 형 바나나 바뀌었어 바나나가 바뀌었어 바나나가 바뀌었어 바나나가 만질이거나 바다나만 형 형 형 형 처음 포크였어 이거 어? 바꼈다 만질이 마 만질이 마 만질이 마 닿아 형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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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거 같지 않니? 아인데 그대로였는데 어 이건 어 형 여기 똑같은 거 같지 않나 형 형 이거 바뀌었어 출발 이거 됐어? 아니야 애들아 또 뭐야 뭐 없어? 두 개 여기 두 개 있어 장야 하나씩 말합시다 이제 여기 여기 형 뭐 어떤 거? 이게 원래 어떻게 됐어? 원래 여기였어 저희는 하나도 모르겠다 야, 정우! 정우 뭐야? 저, 저 이거 원래 당근이었는데 토마토로 변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계란 후라이가 있었는데 계란 후라이가 없었어요 이게 원래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 치킨 그릇이 원래 파란색이었어요 오케이, 7개 자, 3개, 3개, 3개 뭐야? 아니, 치킨은 안 정확하게 내가 그걸 못 하는 거야? 치킨은 정확하지 않는데? 어, 이거 진짜 먹는 거네? 다 똑같은 거 같은데... 이게 다 있었을까? 있었죠 야, 이거 햄버거랑 이거 본 사람 없어? 봤어, 봤어,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야, 기억해내야 돼? 여기 뭐... 아니, 알겠어요, 빵이 아세이가 나한테 빵 줬을 때 이거 위에 걸 앉아서 줬을 거 같은데? 아, 그릇 색이 변한 거 같긴 한데 여기 나뭇잎이 지금 그릇색 하나 파란색이었어요 파란색이었어? 오늘 여기 안 줬는데? 정환아, 니 아까 여기 안 봤었지? 확정 일단 이 7개는 무조건 확정이야 그리고 3개는... 힌트 힌트 써야 돼, 힌트 내 생각에 햄버거 뭐 하나 있을 거 같잖아 아, 뭐지? 접시 색이는 다른던 거 같은데? 힌트 3개 다 쓰겠습니다 아뇨, 네네,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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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형, 형도 기억 안 나는 거야 이건 본 게 없으니까 팀에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나 하나 했어, 나는 바나나 바뀐 거 말했어 나만 안 했네. 똑같네. 아니! 이거 위치. 어! 이거! 포로네! 네이브랑 포크! 나이스!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 하나 남았어. 마지막 하나 온 줄 알아요? 처음 들어갔을 때와 두 번째 들어갔을 때의 트레저의 마음. 저희가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뭐가 다른지 찾으려고 들어갔지만 첫 번째는 놀려고 들어갔어요. 맞네. 맞죠? 맞죠?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잘 봐 얘들아 다 잘 봐. 봐봐. 아 치즈가 달라. 야! 치즈가 달라. 치즈가 위로 올라가 있어. 정답! 자 우리 아름다운 트레저 여러분들. 네! 트레저의 이런 팀워크 게임. 잘 자신 있죠? 네! 잘 자신 있죠? 네! 잘 자신 있죠? 네! 한 명 중간에 얼굴. 아니 반대로? 형 잠깐만. 잠깐만.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뒤로 잡아서 이렇게 시키고 있으면 되잖아. 바로 시작하시죠. 형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올려서 좀. 얘들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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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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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다시! 천천히 천천히. 되겠다 이거. 야 최대한 높이 달려. 준규야! 저야! 준규야! 우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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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죠? 시작! 후! 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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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시작!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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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최! 나이스! 이거 하지 마. 이거야. 어? 손잡고. 밤 10시까지. 살려! 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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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감 잡았다. 얘들아 조금씩. 다 하늘 봐. 하늘 생겼다. 이렇게 될까? 아 분량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때 굉장히. 둘이. 돌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발 합격. 하나 둘 셋. 유튜브 각이에요 이거는. 축하해요. 자 둘이.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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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먹는 건가 이게? 먹는 거네 이거. 빵 카른가? 빵 카른가? 이거 샹물을 택배할 수 있어. 똑같은 사람. 와 나 진짜 자신 있어. 우와. 이거 다 달라? 꼬깔콘, 썬칩. 그리고 또 뭐 있지? 쫄병. 고래밥. 양파리. 배식 들어간다. 돌려라.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알지? 어 꿀 꽈배기 있다. 이거 꼬깔콘 있다. 콧깔콘 있다. 콜라도 있네 콜라. 하리버드 있어 하리버드. 먹겠습니다. 야. 바나나킹 있어 바나나킹. 바나나킹. 저는 그게 알겠어요 형. 김넘버. 카라멜콘 아니야? 야 새우. 새우깡 맞아. 아 새우깡 새우깡 새우깡. 이거 오징어 땅콩도 있나본데 형? 아 진짜? 못 먹겠어 더. 맛있는데? 애매한데 맛있어. 부셔 부셔 있다. 부셔 부셔 불고이 맛 나. 오 뭐야? 와. 냄새 되게 좋다 형. 응. 응. 달달하네. 모르겠다. 우선 확정인 거는 똑같은 맛 밖에 안 나는데. 똑같은 맛 밖에 안 나는데 이제. 야 우리가 못 맞추면 돌림판 눌러야 돼. 야 작정하고 한번 많이 먹어보자. 야 이게 뭐야 이게. 이 하얀 거 이거. 줘봐. 이거 이거 이거. 제가 지금 두 껍질 먹고 있는데. 야 자 이제 역할을 나누자. 야 너 그만 먹어. 도움봐. 야 내 거 먹어 내 거 내 거. 자 선칩 새우깡 꼬북칩. 바나나 킥. 부셔 부셔. 조리뽕. 꼬깔코는 확실해. 그다음에 저 초콜렛이 뭐냐. 강아지 사러 갔습니다. 바나나 킥. 바나나 킥 초코 부분이야. 초코 송이. 초코 송이. 초코 송이? 맞는 거 같아요. 조그맨 맞는 거 같아요. 제일 윗부분. 초코 찝이었으면 갈색깔이 있어야 돼. 여기 갈색이 없잖아. 자 야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몇 개만 더. 몇 개만 더. 몇 개만 더. 아. 이러면 더 안 돼. 아 빨리. 한석이 형. 살려줘. 야 이거 잘 됐다. 이거 잘 됐다. 이거 잘 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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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핑크복음. 잃긋 Finding Saoокmasil까지уть ör. 당신의 입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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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상운동 맨날 말했어요. 헐쇼 Mehr. 냄새가 콜라인데요. 콜라요 콜라. 콜라요. 콜라요 콜라야. 콜라야. 그치. 콜사사 콜사의. 그러면 이제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출발! 발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바깥 고기 줘! 도망치자! 잠깐만! 한 명만! 저도요. 정환이를 간지럽히면서 네! 저 안 들려! 안 들려! 저 안 들려! 이거야! 죽어요! 이거야! 죽어요! 여기 좋아해, 여기! 도봉아, 뽀찌, 피었습니다! 현초 기억은? 얘들아! 다 오자! 도봉아, 뽀찌, 피었습니다! 도봉아, 뽀찌, 피었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요? 야! 야! 저 최윤가야! 섹시하게 하러 왔어. 예 투표! 얘가 다 으악! 야 nousари! 그 importance! absolute 시스템! 형 trop atan ervati!